요즘에 이분은 뭐하고 계시나 궁금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선거부정을 무려 4꼭지 한꼭지도 아니고 4꼭지 여러분들 다루는 그런 사건이 27일 날 있었는데 이 조갑재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내가 궁금합니다. 조갑재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래에는 선거부정을 맹렬하게 여러분들 덮는 데 기여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조갑재 정규재 이준석 하태경 그 4인방이 아마 앞으로 선거에 관한 많은 사람들 내리 속에서 지어지기가 힘들 겁니다. 내가 궁금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 지금 이제 kbs가 여러분들 선거부정 의혹 10위 kbs 뉴스에서 부정선거 톱 뉴스 이게 뭐 쫙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조갑재 tv를 오래간만에 한 번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한 이 이제 일주일 전에는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한동훈 벌써 부정선거 음모란 자들의 눈치를 보나 부정선거 음모란 저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질구차게 뭐 아직 이분은 한국 보수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돼 망해가고 있다. 2주 전에 이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를 불러 가지고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발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부추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걸 보게 되면 노년의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대단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기자들 가운데 조갑재 씨는 젊은 날 아주 명성을 날렸지 않습니까. 글도 많은 좋은 글을 많이 썼고. 이제 그래서 조갑재 tv를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 한동훈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네요. 조갑재 씨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경우 그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다. 한동훈 지지자들 가운데 다수는 음모론자들인데 국민의힘은 음모론을 부정한다. 한 장관이 음모론을 부정하면 상당수 지지자들의 이탁을 감수해야 되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 딜레마에서 거의 정치력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사실에 충실한 정면돌파가 정답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갑재 씨가 이렇게 노년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토록 열렬하게 선관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은 처음에는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정도는 참 용서하기가 힘든 인물이구나. 본인이야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다음에 본인들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거 부정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덮기 위해 이렇게 광분하고 있으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용서받기도 힘들 것 같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답은 유교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처럼 한국의 공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힐 의무의 성격이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만 드리기가 그거 해서 밑에 이 사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 조갑재 씨 이야기를 찬성하고 또 절반 정도는 반대로 했네요. 여기 보니까 부정선거 정거가 엄청 많이 나왔고 국민들이 분을 사귀고 있는데 언모론이라니 이런 뭐를 봤나 정신체리라 이야기인 거죠. hy 님은 왜 언모인지 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설명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이 아니고 부실이라는 설명이 민망합니다. 은모론이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배춘잎 투표제와 붉은 하살표 투표제 같은 게 왜 나왔는지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배춘잎 투표제하고 하살표 투표제는 배춘잎 투표제와 하살표 투표제가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출마했던 파주월에서 나왔죠. 파주월에서 나왔던 이 배춘잎 투표자와 붉은 하살표 투표제는 모두 다 사전투표제입니다. 사전투표제는 반드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거죠. 배춘잎 투표자와 붉은 하살표 투표제는 인쇄소에서 인쇄된 거죠. 그의 부정선거를 한 거죠. 인쇄소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왜 만들 수 있냐.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 jpg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투표관리관 도장을 법이 규정한 대로 사인 날인을 관철시키게 되면 지역선관위가 법원의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을 때 투표함 전체를 이미 선관위가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워가지고 인쇄해서 만들어서 투표함을 새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생명줄과 명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대 생명줄과 명줄이 어디 달려 있느냐 2024년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관철시키게 되면 선관위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고 지금처럼과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껏 위조투표질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 변경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줄이나 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러분들 목숨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조갑재 씨가 한두근 씨 보고 부정선거 음모론 입장에 서지 말라고 여러분들 요구한 영상을 보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도 일종의 망상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이야기죠. 선거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선거 맹백히 부정선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생님 부정선거 음모론 제발 입장 밝히길 소원합니다. 왜 음모론지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고 허소리만 하는 선생님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예단 하고 완전히 뭡니까 총대를 매기로 시작한 순간 조갑재 씨는 평생 또한 쌓아온 그런 명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조갑재 씨의 글을 좋아하는 인물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맹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조갑재 씨는 선거 부정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평생 또한 쌓아온 본인의 자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식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명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x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밝혀집니다. 안 밝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눈을 감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kbs가 보도하지 않습니까 kbs가 왜 보도하겠습니까 새로 취임한 이런 박민 사장이 무슨 지시에서 하겠습니까 물론 데스크에 부탁을 했겠죠. 그러나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사장이 뭡니까 이 선거 문제를 한번 다루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손발처럼 움직이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내꼭지를 다루는 겁니다. 9시 뉴스에서 이러면 헤드로 내꼭지를 다뤘습니다. 왜 내꼭지를 다루느냐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냄새를 맡은 겁니다.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썩은 썩은 그냥 진동하는 악취를 맡은 겁니다. 기자들이 감히 있지 않습니까 감히 그런데 계속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없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이제 덮기 에는 너무나 나가버린 겁니다. kbs가 여러분들 내꼭지 한꼭지가 아니고 내꼭지를 다뤘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상당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먼저 까는 것은 3구 대통령 선거 때 보도했고 qr코드를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은 이번에 포기했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동화줄을 메고 붙잡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투표관리관도장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론을 행성하게 되면 도저히 명분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자기 개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뭘 가지고 그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당신들이 증명할 거가 당신들이 뭡니까 봉천동 인쇄소에서 찍었는지 사당동 인쇄소 찍었는지 과천 인쇄소 찍었는지 그걸 뭘 가지고 이러면 당신들이 보장할 거냐 당신들이 이미지 파일은 북경에서 이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도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해서 투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투표지 인쇄도 마음대로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투표를 한 사람의 사전 투표자서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국정원이 가상헤커가 돼가 이런들 선관이름 접근해가 다 거짓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관두컴을 덮을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2절만 할 때 조갑 제시를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양반이 그냥 대표주자니까 대표주자니까 나는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연대가 저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실된 인생은 어떤 거냐 선거부정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갑 제시의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뭐 잊혀질만 하면 한 번